좋아요, 구독 네, 팀장님 먼저 오늘 건설주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우리 부동산 신장도 좀 냉각기를 걸으면서 올해 건설주들이 크나큰 힘을 내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에는 또 스퍼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연중의 하락세보다는 좀 덜한 모습인데 올해 동안에 봤을 때 주요 건설주들 취재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만 보면 상반기에는 좀 낙폭이 굉장히 과대한 종목으로 평가가 되었다가 좀 6월, 7월 그때부터 건설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동안 좀 더 낙폭이 과대한 모습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다시 나온 시점이 11월, 10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조금씩 스퍼트를 내면서 11월부터 조금씩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대다수의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던 종목군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올라온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건설주에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 속에서 건설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사그라들고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전반으로 살펴본다면 건설주가 그래도 좀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걸 추세적인 상승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로만 좀 저희가 진입을 해봐야 할까요? 네, 저는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던 종목군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쉬었던 종목군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라고 불리는 것이긴 한데 관련했을 때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시 한 번 수급이 빠져나갔을 때 이 산업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통상적으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호재가 맞긴 합니다. 맞긴 한 이유가 건설업 같은 경우엔 현재 사실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재무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 물론 업황 자체에서 활기를 조금씩 띌 수는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금리가 인하한다고 건설업이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표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건설업 자체는 전택, 주택, 부동산 PF 관련했을 때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했을 때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건설에 대해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총선 전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펼칠 가능성이 조금 적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총선 전에 이야기가 나오려면 지금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업황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총선 끝나고 관련했을 때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와 건설주의 상승이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애초도 살펴봐야겠고 총선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는 건설주 중에서도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쪽을 보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해외 사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 쪽에서 해외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하는 기업이고 실제로 건설 쪽에서 그나마 최선호주를 많이 꼽으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쪽은 아직까지 PF라든지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대표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현재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 상반기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8월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8월 이후부터는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매물대가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어 있으면서 바닷건 라인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물론 올해 실적 영업이익 9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 화공 부분에서의 수주가 좀 부진했다는 점이거든요. 실제로 화공 부분에서의 수주가 2분기에는 나오겠지 안 나왔고 3분기에는 나오겠지 했는데 잘 안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되면서 관련했을 때 그래도 해외 플랜트에서는 잘하고 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해외 플랜트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번 연도에 물론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년도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관련했을 때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있기도 하고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친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정류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나서 친환경에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추세 자체로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내 건설사들과 다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쪽에서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관련됐을 때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업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화공 부문의 수주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권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데는 금리 기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실 시공도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순살자이다, 흐르지오다 이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타를 입게 됐는데 주가 역시도 그렇게 되면서 과거로 회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재시공 비용에 따라서 또 미래 시조까지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섹터의 경우에 이런 악재들이 있더라도 금방 해소하는 모습인데 건설주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된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공을 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관련했을 때 좀 호재성 이슈가 더해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경우는 건설 업황을 먼저 봐야 한다.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치명타를 얻은 몇몇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더해서 업황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업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첫 번째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가장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업황이고 세 번째로 보는 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네 번째가 차트인데 우선 GS건설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국내 건설사들을 봤을 때 두 번째 업황이 아직 좋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저점 딛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서울권에서만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지방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고 가격에 대한 회복세가 회복이 좀 더디다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부동산 업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반등이 굉장히 어렵다. 그거에 따라서 물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호재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회복이 우선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면 저는 여전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좀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좀 비중이 많은 기업들 특히 브랜드의 치명타를 입은 기업들의 경우는 더욱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설업황 자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쪽을 좀 중기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반도체 섹터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만 나와줬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판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관점에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소재 쪽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좀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점은 반도체가 내년에는 업황적으로 턴을 할 것이라는 점 실제로 이 기업 4분기 실적 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좀 잘 안 나왔어요. 4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시장 예상치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 쪽에서의 감사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좀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내년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웨이퍼 같은 경우가 투입이 되면 이 기업이 생산 물량으로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4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디렘 같은 경우엔 내년 1분기, 랜드는 내년 2분기부터 업황이 턴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물론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 정도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된다는 측면을 보면 현재 이 시점에서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거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FMC도 있고 네바이너의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반도체 종목이 있고 내년부터 업황이 턴힐 할 것이고 실적도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이 있다면 관련했을 때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4만 5천 원대에서 4만 8천 원 라인 때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조금 뛰어넘는 5만 4천 원, 손질가는 3만 9천 원 라인 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